한 주간의 SNS 세상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안산과 광명시장의 SNS 확인해 보겠습니다. 유나섭 안산시장입니다. 안산시 시민홍보서프터즈와 함께 했네요. 시민기자단, 편집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홍보단과 워크숍을 했군요. 배우 이광기씨, 개그맨 이문재씨를 비롯해서 모두 80여 명 규모라고 합니다. 개그맨 이문재씨의 포즈가 남다르군요. 안산의 스포츠스타가 탄생했네요. 2019 아시아 유소년 주니어 역도대회에서 박혜정 선수가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. 압도적인 기록이었다고 하는데요. 박혜정 선수에게 큰 박수와 응원을 부탁했습니다. 다음은 박승원 광명시장입니다. 광명시가 공정무역 도시를 선언했다고 하네요. 공평하고 장기적인 무역,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광명시청에서 공정무역을 알리는 캠페인도 열었다고 하네요.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. 가을 풍경에 푹 빠졌나 봅니다. 평생학습 워크숍에 특강을 하러 갔다가 광주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에 들렀네요. 잠시 감상에 잠겨서 패친들과 함께 가을을 느껴보자고 했습니다. 지금까지 주간 SNS였습니다.